3에선 좀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고 확실히 TSG의 역전 우승만큼이나 임팩트 있었던 이 핫파트 멸망전인데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VR루키블린의 그렇습니다 뭔가 변화를 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4AM을 상대로 완패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전상의 패대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얻어갈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또 이번 PCS4 아시아가 좋은 미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펼쳐지는 PCS3 또 선발전에서 VR루키블린이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장면 여기서 SMG가 인원이 한 2명 생일과 있었더라고요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OC 같은 경우에도 돌산지역의 반대편을 먼저 잡아주면서 전력 요지를 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게 지수부의 회선이 계속 언급했었던 돌산이 올라가야 될 것 그리고 그쪽을 미리미리 선점하는 작업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만 더 끝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